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에 사는 크리스틴 입니다 저번주에 만든 깍두기 8일동안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너무 익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포장하기로 했어요 제 채널을 늘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아마존에서 피클병을 주문해서 소독해 놨어요 이제 예쁘게 담아 볼게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집에 오면 에너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녹음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김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엄마가 해준 맛있는 김치가 너무 그리웠고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작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아서 자신감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엄마는 늘 맛있게 정석건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 초대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저 보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겠죠 친구들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장 맛있는 김치는 아니겠지만 제가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었으니 맛있게 먹어줄 거라 믿어요 다운 초코 선을 잘 못研고 뺄고 뺄고 썰어 상체를 잘 고른 Daar 그리고 뺄고 인간에 뺄고 그리고 깍두기랑 찰떡궁합인 진화면도 같이 넣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그리고 한국 음식이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다음 주님께요! 이제 씻고 자려고 해요. 오늘도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굿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